손바닥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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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사마닌이 가장 예쁜 직종작은 살모넬라 살모넬라 로스트임료 살모넬라 아 너 이래가지고 진짜 어떡하려고 아닌데? 그럼 뭐지? 아무튼 뭐라 물어봐주면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오늘 바쁘니? 그리고 아니 그 뭐야 천... 천... 아 봐봐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노르새살 셰프님 뭐 소개팅 해달라고? 아니 요가공대 수업품 요가공대 수업품 요가공대 수업품 군대? 들었는데 들어! 어디서 들어? 연락해? 아무튼 오늘 그... 요가한대 그래서... 자꾸 난 그런거 싫어해 스트레이트하게 모든걸 얘기해 그래서 오해하는게 아니라 오늘 천둥이 요가공개석으로 하니까 거기 가자 거기 가자 아 너 이래가지고 진짜 어떡하려고 아닌데? 그럼 뭐지? 나는 두겟니 우리 생활에서 우리 생활에서 우리 생활에서 이거 뭐하는데? 아니 가서 영화를 배울거야 근데 약간...잠깐만 빈손으로 가기가 좀 그렇잖아 그치? 아니야 저는 원래 어디를 방문할 때는 간단한걸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만들어서 왜냐면 너... 친하잖아 그니까 디자인을 약간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왜냐면 너가 요리를 하니까 이것도 하나의 연습이라고 생각하는거지 왜...왜...왜...왜... 아... で teachED 너무 짧은거겠다 아...몰라 가방도 좋아 어우...친절하셔라 천둥이 형 atsu 아 근데 내 생각엔... 무서 절로 내 생각인데 동호는 한 번 더 오묘기패 다 나오지 않는 것 같아 동호에 동 receber 자랑 배출 같이 어떻게 갈까? 두게? 안 돼 지금 뭐하는거야? 전화할거야 동호한테? 응 할거야 오라고 할거야 동호야? 여보세요? 여보세요? 동호야 나야 동호사에요 우리 선생님이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상이에요 팬이에요 팬이래 감사하대 저도 팬이에요 유키씨 노래 하나만 불러봐 어? 유키씨 노래 하나만 불러봐 만만하지 만만하지 왜? 만만하지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있잖아 뭐 천둥이 형이 요가 공개 수업인데 아 공개 수업이야? 어 너도 몰랐지 네 근데 우리 선생님이 알더라고 너랑 같이 가고 싶어서 동호야? 아 진짜요 형 어 그래서 같이 가고 싶어서요?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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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오늘 생각했는데요 저도 미녀쌤이네요 어떻게 봅시다 인라이가 미녀쌤이지 미남쌤 미남쌤 미남쌤이잖아요 오늘 가르쳐주니까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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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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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면 뒤꿈치 들고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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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날씨도 좋고 나는 딴 걸 준비하겠어 양파를 썰겠어 아니야 근데 너한테 맞기가 좀.. 너한테 빵에 버터를 바르는 게 어때? 아니 버터를 어떻게 발라야 되는데? 이 버터를 바르는 이유가 뭘 거 같아? 맛있으라고 응 그렇지 물론 맛도 있지 재료가 잘 올라가라고 이제 재료, 이제 샌드위치 재료 속에 있는 수분이 있잖아 근데 그게 빵에 젖어들면 맛이 좀 안 좋잖아 그러니까 버터를 발라준으로써 이제 수분을 막아준 거야 도대체 이거 뭐? 버터를 고루고루 발라야 되겠니? 됐지? 아 뭔가 좀 그래 우와 어떻게 더 잘하는 말이야 버터를 천둥 이렇게 적어? 엠블랙 이렇게 엠무로 해줄까? 더 맛있게 보이게 일정하게 해줘 그거를 만들고 그것을 본 천둥씨의 모습이 어떨 것 같습니다? 응? 이런 표정 아 실제한 열 개인 좀 아 좀 더 열게 하면 안 돼? 그냥 천둥이가 먹을 거니까 천둥이야 이제 천둥이야 이제 천둥이 왜 먹고 아이코 매워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아이코 매워 하면 안 되니까 왜 한중경? 이렇게 제 고운 걸 맛 얼마나 행복하고 지금 예예예예 예 알겠습니다 왜 왜 그냥 이쁘게 하는 거야 치킨을 넣고 바꿔줍니다 천둥이 형은 엠블랙이니까 엠모로 했어 천둥이 형이 안 왔어 둥이 형 we shouldn't do that 빨리 못해요 자고 있어 우리 이렇게 아까 우리가 1시간 20분 기다렸어 1시간 27분 기다렸어 아니 지금 방금 왔다고 할 거야 왜 왜 1시간 27분 아니 온 지 얼마 안 됐다고 1시간 27분 1시간 30분 안 됐다고 하시나요 2시간 30분 1시간 30분 2시간 30분 1시간 30분 2시간 31분 그저 상큼이 형을 안와요 이런 식이구나 내가 그렇지 연예인 다 그렇다고 아 그렇죠 여보세요 너 왜 안와 불꽃처럼 달려와서 수업시간을 지켜야지 빨리 와 이 스케줄 때문에 언능아 언능아 이거 뭐예요? 이거 설명해 뭐예요 이거 모두를 위한 샌드위치요 모두를 위해 선생님 제일 좋아해요 네 근데 이 선생님은 뭐 안 좋아해 아니야 왜 그래 난 동호가 제일 좋아 전 치형이 제일 좋아요 샌드위치 샌드위치 동호야 샌드위치 해봐 샌드위치 해봐 샌드위치요? 샌드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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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샌드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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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